외식할 때, 이동할 때 등 어린아이들은 휴대폰을 보고 부모들은 각자의 일을 하는 상황은 주변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해마다 뚜렷해지면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부모들의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정상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이 운동은 영국 부모들의 그룹 채팅에서 시작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이 6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국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운동의 인기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사용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에 의해 촉진됐습니다. 커먼센스가 8세에서 18세 사이의 미국 청소년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는 10세가 되기 전에 어린이의 42%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으며 14세가 되면 그 비율이 91%로 증가합니다. 부모들은 오락, 자녀의 위치 추적, 자녀와의 연락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을 주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피엔 랩스에서 2만 7,9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일찍 구입할수록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세에 첫 스마트폰을 구입한 여성 응답자의 74%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0세에 첫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 이 수치는 61%로 감소했고 15세에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 52%로 감소했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6세에 첫 스마트폰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괴롭거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였지만 18세에 첫 스마트폰을 받은 사람의 경우 36%로 감소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영국에서 태어난 약 1만 9천 명의 젊은이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결합되면서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 탄생했다고 전문가는 한탄했으며 소셜미디어 사용과 낮은 자존감, 온라인 괴롭힘,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비롯한 우울 증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